제재퐁TV 제재퐁TV 원래 저 자리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막혀 있어요. 뭔가 사고가 났었는지 여기 내려가는 길에도 여기 포인트도 보고 왔는데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도 원래 유명한데 다 막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아름답네요. 일단 캠핑 금지 이런 팜플렛이 없어서 예전에 묵었던 위치인데 여기다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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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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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 안도 다 정리가 되어있어요. 포니도 같이 왔어요. 아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테이블 그리고 포니 밥상 이렇게 간이 주방 고리자석을 붙여 놓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마스크랑 헤드랜턴이랑 보조주머니 하나 달아놨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바임미 제품을 엄청 쓰는데 이번에 해입매가 조그맣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캠핑도 할 때 요리요래요래요래요래요. 휴대성이 아주 좋습니다. 피칭이 오래 걸렸는데 잘 기다려줘가지고 너무 기특해요. 피칭이 오래 걸렸는데 잘 기다려줘가지고 너무 기특해요. 피칭이 오래 걸렸어요. 피칭이 오래 걸렸는데 잘 기다려줘요. 피칭이 오래 걸렸어요. 피칭이 오래 걸렸어요. 피칭이 오래 걸렸어요. 진짜 벌레가 너무 많아서 차에서 먹어야겠습니다. 불도 다 까버렸어요. 아 대박 대박. 막 벌레들이 포니도 공격하고 요리만 얼른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밥 사왔어요. 아 맛없어 보이지만 아 이게 붕지 비빔냉면에다가 제가 육수를 부었고 육수를 따로 사서 요거는 칼집 돼지 양념육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별빛청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이 다 불어가지고 아무리 나라지만 이건 좀 많은데? 면이 다 불었어요. 막 벌레랑 싸우랴 음식 하랴 포니 지키랴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너한테 말 안 했어 밥 좀 먹자 뻔이야 어 뭐야 맛있어 먹고 싶어? 안 돼 야스에 먹는다 응? 응? 그! 왜! 이걸 왜 핥아먹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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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ntire 야 células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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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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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알아줄 수 없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스카피 언니야 집에 갈까? 집에 갈까요? 여전히 계시는데 언니는 물지는 않는데 너무 뒤져가지고 푸드는데 똑똑해가지고 빠른게 아아 제 쓰레기는 제가 가져갑니다. 안녕 아구 깜짝이야